자 이번 시간에는 문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. 숫자와 문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럼 문자는 어떻게 자바스크립트에서 표시하느냐 하면 이거 중요합니다. 이거 아주 문법적인 측면인데요. 자 여기다가 제가 demo2라는 파일을 만들게요. 자 demo2, demo2.html 그 다음에 html tab하고 script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. 자 alert 하고서 여러분이 문자를 작성할 때는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큰 따옴표와 큰 따옴표 사이에다가 여러분의 문자를 넣으셔야 돼요. 자 예를 들어서 coding every body라고 이렇게 입력하고요. 그럼 제가 이걸 한번 실행시켜볼까요? 자 뒤에다가 숫자 2로 바꿔서 실행시키면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되죠. 자 이제부터 콘솔을 쓰겠습니다.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alert 하고서 이번에는 자 이렇게 했어요. 차이점은 뭔가요? 차이점은 자 여기에서는 작은 따옴표를 썼다는 겁니다. 자 실행시켜보죠. 자 실행이 잘 됐죠? 그리고 큰 따옴표를 쓴 거예요. 실행이 잘 되죠? 근데 만약에 자 큰 따옴표를 시작했고 작은 따옴표로 닫아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? 자 보시는 것처럼 어 신텍스 에러라는 메시지가 뜹니다. 자 신텍스라는 것은 문법이고요. 문법 에러가 발생되었다. 그리고 unexpected token illegal 즉 유효하지 않은 어떠한 그 문장이 뭐 나왔다. 뭐 이런 뜻이죠.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문자를 작성할 때는 문자는 반드시 작은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 사이나 큰 따옴표와 큰 따옴표 사이에다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. 자 그러면 이 맥락에서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는 뭐냐면 이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하는 브라우저에게 요게 작은 따옴표가 나오면 자 지금부터 나오는 텍스트는 문자야 라는 것을 여러분이 브라우저에게 알려준 겁니다. 이 문자를 통해서요. 그러면 브라우저는 여기 있는 걸 문자로 쭉 해석하다가 어디까지 문자를 해석하냐면 작은 따옴표가 다시 나올 때까지 해석하는 겁니다. 근데 여러분이 큰 따옴표로 시작해서 쭉 가다가 작은 따옴표로 끝나면 이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아직 문자가 끝나지 않았는데 괄호가 나온 셈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문법 에러를 발생시키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자 이것은 완전히 유효한 그러한 문법인데요. 왜 그러냐면 큰 따옴표로 시작해서 문자가 쭉 시작이 되죠? 그리고 작은 따옴표가 나오면 이것은 이 맥락에서는 이 문법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냥 정보입니다. 작은 따옴표라는 문자일 뿐이에요. 그리고 큰 따옴표가 나오면 여기서 비로소 문자가 끝나기 때문에 큰 따옴표와 큰 따옴표 구간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출력된 결과가 이것인 거죠. 그래서 작은 따옴표가 저렇게 화면에 출력이 된 겁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이 텍스트 안에 egoing apostrophe s 이렇게 해서 작은 따옴표를 쓰고 싶으면 큰 따옴표와 큰 따옴표 사이에 작은 따옴표를 위치시키면 그러면 이것은 유효합니다. 그리고 반대로 작은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 사이에 이렇게 큰 따옴표를 하는 것도 유효해요. 자 그런데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작은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 사이에 작은 따옴표를 넣고 싶을 수가 있어요. 자 그런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? 자 문자와 문자는 얘와 얘 사이에 있는 이 부분만 문자인 것이고요. 이 뒤에 있는 것은 문자가 아닙니다. 그리고 문자가 시작되는데 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와스크립트 입장에서는 뭐 하자는 거지?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.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에 있는 요 작은 따옴표 앞에다가 우리가 특수한 기호인 역 슬래시를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. 자 실행을 해 볼게요. 자 보시는 것처럼 이고잉스 이고잉스 이고잉 어퍼스트로피 에스가 잘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요기 이 맥락에서 요기에 있는 요 역 슬래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? 자 요거는 슬래시입니다. 그리고 이것은 역 슬래시에요. 그리고 역 슬래시는 기호에서는 자 키보드 상에서는 예 지우는 키 그리고 엔터 키 사이에 보시면 자 역 슬래시 그리고 요렇게 원화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? 바로 이 키를 여러분이 누르시면 그게 역 슬래시입니다. 자 그러면 역 슬래시는 뭐냐면 역 슬래시는 아주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기로 약속되어 있는 기호입니다. 그래서 역 슬래시 뒤에 있는 어떠한 기호는 예 이게 해석될 때 자 이걸 보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이제부터 문자가 오는구나 라고 해석하고 역 슬래시가 나오면 역 슬래시가 나왔으니까 역 슬래시 바로 뒤에 있는 문자 하나는 어 그냥 정보로써 해석하는 한다라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역 슬래시 바로 뒤에 있는 이것은 예 문자가 문자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어떠한 특수한 기호가 아니라 그냥 문자 다운표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 브라우저는 이것을 문자로 해석하고 쭉 가다가 역 슬래시가 나왔는데 이것은 앞에 슬래시 아니 이 다운표가 나왔는데 이것은 앞에 슬래시가 없기 때문에 아 문자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자 그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잘 실행이 됩니다. 자 이러한 역 슬래시를 역 슬래시 뒤에다가 이렇게 다운표를 위치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escape 뭐 한국어로는 도망 탈출 이런 뜻인 거죠. 무엇이냐면 얘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임무로부터 도망을 시킨다. 탈출을 시킨다. 그래서 얘를 예 문자를 문자와 문자를 저 그 문자와 문자의 구액을 정의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그냥 문자로 역할을 해제시킨 것이라는 의미에서 escape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.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이번 동영상은 마무리할게요. 자 여기서 제가 숫자 1 이라고 하는 것과 자 따옴표 1 따옴표 1 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데이터 형식일까요? 숫자 1과 따옴표로 묶여있는 숫자 1은 같은 데이터 형식일까요? 다른 데이터 형식입니다. 자 숫자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기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것은 숫자 데이터 타입입니다. 그런데 숫자라고 하더라도 그 앞뒤에 따옴표나 따옴표가 붙어있으면 그것은 문자가 됩니다. 그러면 이것이 숫자이고 문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? 바로 typ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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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f 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. type of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데이터 형식을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1이라는 숫자가 number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. 만약에 이것을 따옴표로 묶고 엔터를 치면 자 스트링이라고 나오죠?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깜빡했는데요.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자 이러한 형식의 데이터 이거 문자잖아요? 문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문자 열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. 그리고 영어로는 스트링이라고 부릅니다. 자 문자열이라는 말을 왜 쓰냐면 자 여기에 있는 요거 하나는 문자지만 자 A 하나는 문자죠. B, C, D, E, F 뭐 이런 것들은 이 프로그래밍에서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문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문자들의 모임 집합이라는 뜻에서 문자열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스트링이라고 부릅니다. 자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. 한 10분이 지났는데요. 자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 문자를 연산하는 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